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티비입니다. 오늘은 장 끝나자마자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3.9포인트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6포인트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현재 2원 상승을 보여가지고 137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금요일 날 전부 다 약간씩 하락을 보였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미국 주식이 오전장만 거래가 돼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휴장입니다. 종목을 보면 오늘 결국에는 휴립네트워크 상한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말아버렸네요. 대박이네요. 상한가를 치고 풀리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종가까지 풀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17,000원, 8,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금방 가잖아요. 가면 금방 갑니다. 8,000원대는 무조건 몇 살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 때는 좀 제가 여기 올라갈 때하고 좀 패턴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여기하고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는 잘 지켜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바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네요. 제가 상한가 치면은 14,000원, 5,000원까지는 금방 간다고 했죠. 그리고 18,000원까지도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5,000원 이상 가잖아요. 이래서 안심종목 재료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대박을 줍니다. 작년부터 안 준 게 없어요. 거의 다 줬기 때문에 기다린 사람은 큰 수익을 보는 거죠. 못 기다리면 소용이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도 큰 수익인데 이런 거에 피해할 바가 아니죠. 네. 오늘 휴림 네트워크서 저 같은 경우도 일부를 남겨놓고 거의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매도하는 게 정석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뭐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나도 안 한 분도 계신데 내일 매도하면은 네. 그런 분은 뭐 아주 초대박이죠. 네. IOK도 좋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박을 주고 또 초대박을 주네요. 네. 4,000원부터 8,000원까지 단숨에 타브를 찍었습니다. IOK는 이제 8,000원 정도면 적정 주가예요. 8,000원이. 그래서 주식은 적정 주가까지는 간다겠죠. 그래서 제가 IOK를 3,000원 할 때 계속 매수를 하라 했는데 결국에는 매수가 대비 거의 두 배는 못 가서도 두 배 가까이 갔습니다. 네. 그거 초대박이죠. 작년에도 거의 최하 50% 이상의 수익을 준다겠죠. 50%에서 100% 수익을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주는 거예요. IOK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150%, 200% 가까이 수익을 주잖아요. 단기적으로는 50%에서 100% 보면 되고 네. 오늘 디모아도 올라가고 있죠. 네. 결국에는 오늘도 덩달아 좀 올라가는데 아직 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있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휴림 네트워크스 상한가인데 또 대박날 종목 두 종목이 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대박 먹고 싶으신 분은 단톡방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상한가가 딱 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그게 휴림 네트워크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추천한 종목입니다. 네. 주식은 종목을 볼 줄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석하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 했잖아요. 빠진다고 건목을 필요가 없어요. 빠진다고. IOK도 제가 처음에 4,000원에 추천했었어요. 4,000원에. 4,000원에. 그게 다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결국에는 대박을 주잖아요. 네. 주식은 재료가 있으면 급등락을 하는데 보통 20% 이상 빠져도 눈 하나 깜짝 안아야 돼요. 결국에는 따로 갈 종목이라. 제가 방송에도 엄청나게 언급을 했잖아요. 200만원 까먹었다가 300, 400씩 먹고 팔은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했죠. 그래서 종목을 믿으면 빠져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고. 작년에도 이런 종목 많이 나왔잖아요. 6종목 나왔는데 그런 종목만 거래해도 계좌는 5W에서 10W이 간다겠죠. 그래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소액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몰빵하라겠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좌가 하나가 소액 계좌 한번 해봤는데 큰 계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 계좌는. 소액 계좌 500만원, 1000만원짜리 해봤는데 1200만원짜리 해봤는데 지금 계좌가 2W 다 돼갑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2W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빠른 건 아니에요. 만약 운이 따랐으면 벌써 4W, 5W이 왔죠. 또 느렸는데도 불구하고 2W 가까이 됐으니까 만약에 또 연말까지 2W만 한다고 하면 천만원에 2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1억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배, 10배까지도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종목을 풀 줄 알고 종목을 믿고 기다린다면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빠진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빠지면 왜 빠지나 봐서 회사에 이상이 없으면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회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팔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기타, 진방송에 추천하는 종목도 다 수익이 날 종목인데 제가 기왕이면 재료 있는 게 좀 좋다겠죠. 회사가 좀 안 좋아도 재료가 있는 건 큰 수익을 준다고 했어요. 큰 수익을. 그래서 회사가 안 좋다고 해서 수익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랬다고 상당폐지가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20년을 했어도 상당폐지 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제가 매수는 안 했지만 보기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제가 잘 피해한 건지 분석을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돈은 여러분들이 물방하면 안 되고 1억 가죽이 있다고 하면 3천만 원 매수해도 대박이잖아요. 한 번만 수익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편이 할 수가 있잖아요.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나 500만 원 가지고 만약 계좌를 3천만 원, 5천만 원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방하지 말고 이런 재료주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계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큰 수익이 나면 1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가지고 ELW 파생하면 되고 또한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LW는 진짜 큰 하락 올 때 큰 해치로 큰 수익이 될 생각을 해야 되고 평상에서는 소액으로 심심한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현대 위화나 이런 것도 수익을 주긴 주잖아요. 삼성생명 이런 것도 추천하고 수익을 주긴 주는데 이런 대형주는 대체로 날라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안전성은 있죠. 안전성은. 그렇지만 큰 수익은 기대를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큰 수익을 보려면 이런 대형주라는 게 아니라 소형주 또 재료가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면 단시간에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작용이 적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요. 앞으로 두 종목도 대박주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됩니다. 빠진다고 겁먹고 손절하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운이 딸면 바로 업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수익을 작년부터 계속 주잖아요. 제가 언급한 종목. 안 준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큰 돈은 우량주 업드 쓰자고 이런 거에다 묻어놓으면 됩니다. 빠지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추천해서. 많이 올라가서 안 되고 다시 빠지면 이런 건 큰 돈 묻어놓으면 되고 기타 한심 종목 좋은 거 많이 추천했죠. 아침 방송에서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경제가 폭망하느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경제가 폭망할지 안 할지 경제가 좋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수익을 주는 종목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장이 아무리 좋아도 손실을 주는 종목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초보 때 주식을 다 까먹었을 때가 장이 제일 좋았을 때예요. IT 버블 때. 차고 일어나면 집안 채식 산다고 할 때 주식에 있는데도 깡통을 찼습니다. 그 정도로 장이 좋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모르면 까먹는 거예요. 모르면. 심리에서 집니다. 올라가면 쫓아가고 내려가면 겁나 더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알고 제대로 매매만 한다면 아무 때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지수를 안 보겠어요 지수를. 저 혼자 할 때는 코스피 지수를 안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ELW도 가끔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수를 보는 거지 혼자 할 때는 지수를 안 봤어요. 내 종목만 보겠지. 그래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을 해가지고 뭐 리모 사태가 오든지 유럽발이 오든지 코로나 팬데믹이 오든지 다 견디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뜬간에 휴림 네트워크서는 내일 점상각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모르죠. 내일 점상각각을 만약에 오셨다고 말아버린다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하나도 안 팔으신 분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슨 뭐 오제가 떠가지고 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3만원 4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내일 점상각각 아닌 이상 하나도 안 팔으신 분은 무조건 시가의 절반을 팔고 절반은 봐가지고 상각각 못 치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들은 2단계에 들어오시면은 좋은 정보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단톡방 오시면 됩니다. 3개월에 45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실임대에 있어서 천주만 잡았어도 거의 천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천주만 잡았어도 제가 천주 잡은 계좌가 있는데 현재 거의 500만원 458만원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내일 팔면은 거의 뭐 한 8,900만원 상하가에 판다면 거의 천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요. 천주 가지고도 앞으로도 이런 종목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단톡비 기본 후원이잖아요. 후원 한 달에 15만원 3개월에 45만원입니다.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벌리지 말고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을 저 같은 경우도 휴림 네트워크에 몰빵한 계좌가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계좌가 아이우K에서도 몰빵을 했었고 얘기했죠? 아이우K 아이우K에서도 몰빵을 했었고 휴림애도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두 따블이 됐다. 했죠. 아이우K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러네요.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샀다면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매료했으면 두 따블이 조금 안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팔고 그리고 휴림 네트였어요. 이거 오늘 다 팔았거든요 그거는 오늘 다 팔고 그래도 거의 두 달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 좋은 거로 갈아타야죠. 또 다음에 두 종목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한 다섯 답을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종목 궁금하신 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좋은 종목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2000종목이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주는 종목은 200종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가면 10종목이 9종목이 손실보게 해주는 종목이라 손실보게 하는 종목을 매수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주위 투자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이 거기다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목을 볼 줄 알면 한두 종목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또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LW는 평화시는 소액으로 조금씩 하고 나중에 큰 알아볼 때 그때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힘TV였습니다.